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직원과 밀접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사람이 1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울산시는 환자의 가족 2명과 현대자동차 사무실에서 접촉한 22명 등 밀접 접촉자 27명을 먼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또 현대자동차 구내식당 접촉자와 순환버스에 함께 탔던 직원 등 현대차 사내 접촉자 110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. 울산시는 환자가 방문했던 대구의 가족과 지인 등 3명도 모두 음성이어서 대구 지역 환자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의 GPS 정보 등을 통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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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